오는 3월부터 중국에서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의식을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없게 됩니다. 중국 국가종교사무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보실 등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내 합법단체나 개인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중국 당국이 종교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앙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